서프라이 나.. 나중간 사업하니.. 이럴 때가 왔어요 이제 목소리가 더욱.. 내게는 거라.. 내게는 거라.. 내게는 거라고.. 내게는 거라.. 내게는 거라.. 다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여기 와요 애들도 올린다고요 이거 먼저 올려 나도 올려 패치한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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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이게 팀인가 뭔데? 응 팀인가 여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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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네 또 왔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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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를 거기를 꺼내줘야 하네 저어기 봤어요 터렌드가 있다때네 지구에 보관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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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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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까지 엑스트랙션이 완료 으... 으... 저 형 형 손잡아 저 형 형 손잡아 저 막았어 아니 딴 놈이야 안 넣으셔서 저 막았어 저 형 형 형 저 형 형 형 저 형 형 형 저 형 형 형 저 형 형 형 저 형 형 형 형 맞게 한 방에 야 여기 많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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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내 딸입니다 뒤에 왔어요 뒤에 여기 왔어요 형이 던포? 형이 던포인데 단단 달아요 다운 하나 다운 가자 가자 진짜 싼 아이들의 싸움이었다 진짜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가야지 가야지 우리 우리 왕이 되었어 저거는 샷건으로 보고 나면 치행사고 빙빙 정렸어 와 진짜 놀 수가 없었어요 딴 아이들의 싸움으로 1대1이 아닐까? 1대1이 아닐까? 아니요 1대1이었어요 나도 옆에 쏘고 있었어 아니 아니 그거 각이 안 나올 건데? 내가 그거 완전 돌아왔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 영상 보고 각이 안 되네 나도 옆에 쏘고 있어 가시죠 가시죠 이제는 이제는 무조건 뭐뭐하면 비즈업 판독 아까 전에 레인님과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영상 판독 영상 판독으로 내가 졌잖아 네 맞아요 내가 졌어 영상 번독 영상 번독 하다가 진게 아니고 잘못 그 착각하죠 착각하자 제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비즈업 비그에도 영상 판독을 도입해야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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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쟤나가 더 층이 아니라 ㅋㅋ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근데 쟤네 수준으로 봐서는 앞 질러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계속 쫄테오지 ㅋㅋ 진짜 키하고 걔네만나는데 올라가다가 지향사격 아니 지금 제 MC가 무슨 싸구야 쟤가 쟤가 앞이죠? 제가 앞이니까 메드퀸 있으니 까놓을게요 헬퍼 왜이렇게 크니? 헬퍼 왜이렇게 크니? 헬퍼 왜이렇게 크니? 깜짝이야 헬퍼 왜이렇게 크니? 킨 아닌가요? 지금 앞에? 못 봤어 안 돼 박링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박링 혹시? 네 있어요 여기 한번 써주세요 박링 너무 죽으시면 피 많이 달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거 쓰지 살려드리는 거 목적이 떨어져 목적이 떨어져 여기가 문제 있어요 여기가 먹었어 여기가 안 나와 여기가 내려가죠 야 대단한 사람은 누구야 내가 오늘 또 내 눈 먹네 지금 죽어도 좋으니까 걔네만 안 만났으면 좋겠죠? 드래그 드래그? 네 짜증날 것 같아요 걔네만 만나면 지금 만나서 죽으면 걔네들 순삭이야 우리 네 걔네들은 약간 뉴 타입이야 뉴 타입이야 진짜 뉴 타입이야 진짜 한글이야 한글 오랫동안 맞춰온 느낌이 좀 나는 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있는 어? 쫓아왔네 그래서 쏘네 쏴요? 피가 안 맞춰 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진 않죠?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냥 응 다리같아 있다 뚫어서 갑시다 어차피 내가 시간을 제일 긴 것 같은데? 카카오네 아 카카오네 다리 몇 초에요? 다리 몇 초에요? 아 120초에요 120초 120초 어 시간은 적당하네 내가 지금 맞았잖아 아까 그러면은 풀릴 시간이 있네 이쪽으로 가면 되네 이쪽으로 가면 되네 녹색이 떨어져 있어?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떨어져 있어 이쪽에 떨어져 있어 옥색이 떨어져 옥색이 떨어져 옥색이 떨어져 아 그거 쭉 깔라고? 네네 가서 쫓아오면은 노프 타고 도망갈게요 시간이 일단 얼마 안 남았지 그냥 올게요 왜 이렇게 드세요? 왜 이렇게 드세요? 지금 은폐 돌리시고 계시는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틀리겠다 알아요 네 알아봐 네 알아봐 여기서 양쪽으로 보면서 오늘 진짜 반대쪽으로 가죠 저 이쪽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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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와요 아 온다 뒤에 온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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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그쪽으로 가시고 아 온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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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잡...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여기 와요 가지 마요 여기 와요 가지 마요 잡았어 여기 와요 여기 와요 아 쟤 개네 아까 우리 앞에서 박수 치셨네 아 그래요? 아 왜 여기까지 쫓았다고? 여기까지 쫓았다고? spear 자 잡 similarity 어 왔다 오 반대로 반대로 오 네 반대 반대 다 풀렸습니다. 근데 왔으니까 비비기. 다 풀렸어.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아 아까 하나 죽였다.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거 빠져나갔어. 빠져나갔어 그냥.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앞에 앞에. 오 광림수가. 오 광림수가 왜 저렇게 끼우지? 왜 저렇게 끼우지? 이거 줄까? 틀렸어요. 다 먹으러 왔다. 다 먹으러 왔다. 아 도브킬 구. 1킬. 지리님이 획득하셨습니다. 지리님. 와요. 또 와요. 나한테 죽었던 놈 와요. 뭐야 뭐야. 죽으니까 마이너 해진다. 틀린 먹고 와야지. 그래요? 맞았어 마인 방금? 안 맞았어. 쭉쭉 사라지는데 마인. 근데 저거 털에서는 죽어도 안 사라지잖아. 아니 사라지긴 하는데 조금.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고 싶으면. 정해진.